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주 떠올리게 되는 질문이 바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도 또 조직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항상 리더들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나게 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스크 관리의 대원칙입니다. 원칙이 반듯하게 써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특정 문제가 터졌을 때 대안이나 해결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의 덧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장 실용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정확한 해결책이나 해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기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실패한다면 즉시 차선의 리스크 관리를 동원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신속하게 다른 수습 방안,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미적거리면 절대로 안 되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의 대원칙은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 정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개인의 리스크 관리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리스크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상의 대안을 찾아서 적시에 사심 없이 한다. 둘째는 그런데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있으면 적시 다른 대안을 동원한다. 고접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번째 리스크 관리의 큰 적은 바로 경직성과 고집, 고집 불통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 신종 코로나 사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2,600만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수원, 시흥, 고향, 부천, 평택, 구리, 안양 등으로 속속 확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아쉬운 것은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감이 큽니다.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대안의 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명한 리스크 관리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에 이미 1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중국발 외국인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발병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주 거세게 제시됐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사태의 초창기부터 입국 금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였고 또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 이상이 정부의 중국발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청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실패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서 준비해온 시진핑 중국 수석의 방한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국민의 생명보다도 시진핑 방한이란 외교사안이 우선되면서 결국 입국금지 방한을 실행해 옮기지 못했습니다. 공병호TV는 2월 3일 날 시진핑 방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훗날 한국에서 전염병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에 시급하게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또한 우한 폐렴 폭발하다 절정은 언제인가 2월 4일 방송입니다. 등의 방송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필요한 것은 초등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신속하게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참으로 위험한 것은 경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1일 날 정부 대책에는 현재와 같은 경계 단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필요한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국적인 차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1년 넘게 공수석으로 두었던 국립보건연구원장 자리를 2월 21일에 했어야 정부가 세 사람을 그곳에 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그동안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봤는가를 나타낸 하나의 정포라고 그렇게 봅니다.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